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에듀더지 입니다 와 어서 엠비티비에요 반갑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어했던 좀비 러쉬로 돌아왔습니다 호호 좀비 좀비를 싹쓸이하며 왔두다 чики 자연스러워 좀비를 샴'... 시냐더지는 얼마나 오래 버티는지 한번 가시는 데까지 가볼까 나한테 좀 어렵겠다 나 이 폰이 있잖아 나 지금 지금 쓰고 있는데 안 나와서 안 나와서 나한테 어려울거야 딱딱딱딱딱 오케이 아이고 총소리 그래도 세지 않나요? 총은 세지 않나요? 총은 세지 근데 나 바꾸고 와야돼 그런데만 지키고 있어 오케이 님쪽으로 좀비 안갑니다 나 이해를 해야 되겠다 바깥다 아니 아니 나 이걸로 하지 마는데 업무해줄테니까 얼른 마음 편하게 하고 바꿔 업무해줄테니까 마음 편하게 하고 바꿔 걸어 오케이 나 20마리만 죽이고 20마리만 죽이고 20마리만 죽 이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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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한 명도 못 죽이고 하하하하 거의 도둑이 교제가ych 앞에 정하고있죠 여러분 1, 2, 5, 1, 2, 5 , 4, 9, 10, 10, 10 하아아아 오케이 나 이제 딱 안나간다 이제 총이 타르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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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르륥 나간다 이제 아 그래요? 그 총이 좋나봐 오케 레벨롱 오케이 집으로 업무 중입니다 아니야 나 지금 에더주는 님과 지금 헤어져야 돼 지금 에더주는 님이 지금 나 바람으로 이렇게 하면 돼 매두더지님이 지금 제 좀비들을 다 가져가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헤어져야 돼 아 그럼 살아서 봐요 그래 죽지 마시고요 그래 자 오늘은 저희가 이 맵에 있는 좀비들을 다 완전히 쓸어버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심하시고 내가 왜 있잖아 내가 이 차통 위에 있어야 되겠다 그래 알았네 오오 깜짝이야 아 이 호박 갑자기 불씩 나타났어 여기는 플레이어들 좀 불쌍하다 야 내가 좀비들 다 뺏어버리니까 OK 일단은 웨이브 30부터 엄청 나오거든요 좀비들 알고있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지금은 좀 조용합니다 왜 이리와~~~ 난 위에 있어서 잘 못 죽인다 나면 밑으로 이렇게 싹쓸히 내려가야 돼 우리 언제쯤 만나요? 우리 언제쯤 만나요? 만나면 안돼 좀비들이 많아질 땐 어떻게 해? 우리 그냥 돌아다니면서 만나야 돼 얘네 진짜 건방지게 오네 얘네들 진짜 날 덤비겠다 이거지? 덤벼 그러면 덤벼 극함 어둠 온 극함 어둠 온 극함 미니건 해야지 않아? 응? 혹하면 969 안돼 나 죽겠다 골고루 좀비들을 다 죽여주지 내가 뭐야 이거 왜 다 피해가냐 마지막 피생을 날리는 엄마 의자 좀비를 보안을 보안을 절 덤비로우나 아 나 피 없다 내가 피가 없다 그렇다고 막 마음대로 죽으면 안된다고 했는데 괜찮아 우리 그냥 둘 중 한 명만 살아있어도 버틸거야 피해를 입으셨네요 저희 우리 좀비 악세특공대가 피해를 입었네요 아 진짜 컴퓨터가 더 쉬워 그렇게나지 아니 나 포링 원래 잘하는데 확실히 아까보다 좀비 소재가 많아졌죠 그쵸? 그러게 그러면 나 이제 그냥 이걸로 해야 되겠다 아 이 미친 좀비가 왜 있어 이상한데 사람이 좀비로 변장했어 으허허허헣 어어어 아이 힝 아니 좀비 좀비가 왜 여기 상대가 안되네 나 죽기만하네 ㅋㅋㅋ 인간의 승리인간의 인간의 승리 아니야? 응? 아 아 진짜 이 좀비들 아니 또 오네 아니 이 총 너무 쓰레기야? 스티커스 스티커스 아니 뭐야? 쓰레기 아니면 뭔데? 얘 왜 안 죽어? 어 으아아! 아아아아아아 아 또 죽었다 또 죽었어 확실히 이제 좀비가 많아지니까 난이도가 높아졌죠? 그쵸? 오오 여기 많다 오 여기 많다 내가 다 죽여줄게 내가 다 죽여주지 아 우선 내 dnn에서부터? 난 그냥 얘를 이거 이거 다 나가면 총을 해야 되겠다 다 죽여버리죠 뒤에서 970 아 잠깐 아 딱 두 명만 더 죽여 내가 오래 버틸진 모르겠지만 오래 버틸진 모르겠지만 오늘 레벨 많이 올린다 오늘 레벨 많이 올라간다 좀비의 학살 중입니다 이 레벨에 있는 모든 좀비들을 다 학살하고 있습니다 자 어 어 솔직히 이거 만약에 이게 현실처럼 우리가 총알이 와 레벨 아 아 잠깐만 안보여 와아 와 내 뒤를 둘러쌌어 그러게요 봤어요 저도 저도 그곳에 있었다던데 어 오케이 어 오케이 어 어 언제까지 입고 했어 그러게 금방이었죠 완전 완전 금방이었죠 여러분 어 근데 내가 바로 죽어왔을때 바로 응 죽은지 얼마 안되서 바로 있을 뻔한 모습에 저도 약간 놀랐는데 죽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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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죽여버려 어설루TV 회원님 어무하고 유저 좀비 죽이고 유저 좀비 죽이고 유저 좀비 죽이고 제 주변 좀비들은 다 쓰러트리고 어 저쪽에 좀 있는데 아 우리 생존자 어허 이 좀비들 이 좀비들 어디 살아있는 사람한테 이런 짓을 할 수 있냐 어 좀비들은 살아있어 응 좀비들은 살아있는 존재야 뭐 뭐랬어 좀비들은 살아있는데 죽은 것들이지 뭐겠어 응 죽었네 죽은 사람들이야 죽은 사람들이 다 감염돼서 살았어 응 근데 괴물로 된거지 어 나 피없다 나 피없다 나 피 응 밖에 없어 얘 쏴주고 있는데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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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악 왜이렇게 님은 이번에 의외로 많이 죽으시네 몰랐지 다 죽여버리고 다 죽여버려 다 죽여버려 다 죽여버려 오케이 한번 좀 앵그레이 잘 잡아 보자 아아 씨 뭐야 오케이 그럼 이외 라 나 차이네 박스에 막 위에서 오케이 곧만 significance 관전해 봅시다 윽윽이 뭐야 오 뒤에 assembly 애들이 으 형 잘 치켜줘 힣헤 어디 한번 봅시다 오 몰 뭘でも 못 어ığ 어 이리와봐 얘들아! 가 죽여줄게! 아! 아! 잠깐만! 아! 잠깐만! 잠깐만! 이 사람밖에 안 남았는데요? 진짜? 지금 총을 안쓰고 요즘 유저들의 문제가 이거야! 총을 안써! 요즘 유저들의 문제가 아! 모르다! 멍청해! 아! 짜장나! 아! 아! 짜장나! 아! 아니! 그때 왜 총을 안쌌어? 그러게! 솔직히 넓은데가 좋아? 아니면 약간 멋진데가 좋아? 모르겠네! 어디로 해? 여기로 하자! 넓은데? 응! 여기 약간 좀비 확살하기 딱 좋은 곳이다! 어! 잠깐만! 총을 바꿔야겠다! 예! 손! 손 풀시고요! 손 풀어요! 준비됐어! 가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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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! 나는 나무 위에 있을래! 나는 이거 그냥 당 당 당 당 당 이렇게 나간 총에 놔서! 자! 좀비 학살 특공대가 다시 나섰습니다! 올라가! 올라가! 나는 이제 나무에서 사는 인간이다! 으흐흐흐! 아이고! 아! 저기! 제가 여러분들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할테니! 저만 믿어주세요!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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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일단은 지금은 의외로 좀비들이 없는 편이죠 DhA아! 그치! 일단은 지금은 의외로 좀비들이 없는 편입니다. 맞죠? 그치? 일단은 확실히 좀 높은 곳에 있어야 맵 좀비속에 있어야 맞아 근데 좀비 죽이기 어렵으니깐 난 그냥 이렇게 해야겠다 확실히 좀비들이 저는 좀비들이 완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있죠? 나 옆에 있어주면서 제가 잠깐 옆에 있어줄게요 그래 그냥 나도 좀 죽여야되니깐 내게 내 지혜는 봐줘 이렇게 지혜는 봐주죠 제가 이런게 원래 이런게 원래 전쟁에서 군인 역할이오 어 저쪽에 좀 있데 저쪽에 좀 있다잉 어 저쪽에 좀 있다잉 어 저쪽 맞는데 좀비들이 많아니까 다 죽여야지 다 죽여 어 안돼 님 님 님 님 님 님 피없 진짜 없다 님 피 진짜 없다 님 피 한번 확인해봐요 님 피 진짜 없어요 님 피 한번 확인해봐요 어 나 어허허허허헣 아아 저기? 어디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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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사람들이 많은데? 저기 저기! 뒤로 틀어줄테니까 앞으로 가기만 하세요 알았죠? 앞으로 가세요 뒤로 틀어줄게요 어떻게 제가 뒤에서 지원사격을 엉침하고 있거든요 서프라이즈 으아아아아아악 으아아아 쟤나일꺼야 그 껌에 생겼을때일꺼야 저 잡았어요 나도 잡았어 나 거의 떴거든 오케이 나 지금 81프로야 일단 어디로 갈겁니까 아아아아 뭐어 몰라 어 너 나 텐데 이제 나 이제 그래도 혼자 갈수 있을거 같은데 이정도 피면 알았어요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와 확실히 어 좀미가 이제 진짜 많아진다 제군들 이제부터 본격적이다 크흠 와아 와 이정도는 돼야지 이정도 돼야 클라쓰지 그치 맞으 이정도는 돼야 클라쓰지 오예 뚝대기를 맞춰줄까? 뚝대기 그리고 저 여러분들 제가 닉네임을 바꿨다고 그렇다고 이거 영어로 바.. 영어로 바꿨는데 불만 가지시면 안되죠 이거 어 근데 제가 에드더지로 에.. 한글 에드더지로 다시 검색해봤더니 이거 되는거 보니 여러분들 그냥 저 에드더지라고 불러주시면 됩니다 한국팬들은 한국팬들은 한국 구독자분들은 저를 그냥 에드더지로 불러주셔도 되고요 외국분들만 외국분들은 저를 영어리네임으로 불러주시면 됩니다 에드말 약간 영어말은 그렇게 느껴지는거야 근데 이거 유행인가봐 이 말이야 계속 I just got tons of 로블록스 using 뭐시기 using RBL 뭐 그게 뭐 유행한가? 로블록스? 나 뭐? 나 그거 쓴 적 없어 그러겠지 좀 제대로 죽여주지 내가 내가 제대로 죽여주지 내가 제대로 죽여주지 후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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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 이제 가만히 있으면 안된다. 나 P7이다. 나 가만히 있으면 안될정도로 위험해졌는데 이제? 아니 일단 두번 얘기하지 않아도 돼. 올라오지마 너네들. 좀비들 눈에 올라오지마! 나 지금 P 몇인지 모르겠지만 빨간 선이야. 18이네. 10이네. 여기 나무 위에도 괜찮다. 솔직히. 나무 위에서 빠세호 빠세호 빠세 빠세 빠세호 어세베티비 좀비들 다 죽여. 난 첫 박스민의 끝이야. 이리와! 죽여버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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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여버리고. 아이고 이 해골. 네 오케이 오케이. 해골이 저를 몇대 때렸어요. 괜찮아요. 솔직히 나 안전한 곳으로 올라가야 돼. 올라가야 돼. 으흠. 뚝배기, 뚝뚝뚝배기. 뚝뚝배기나 맞아라. 이 좀비. 좀 총이나 사용할 때라니까. 왜 이렇게 해서 근접무기를 사용해. 바로! 오 야 죽은 사람 봐라. 아 뭐야! 죽였잖아! 어 이제 내 차례네. 뭐 먼저 죽은 좀비가 나를 때리는게 이상하지 않나요? 이제 내 차례야. 이 빡셈을 끝내기 위해서. 으어어어어!! 아 설마 이렇게 망하냐? 이렇게 해서. 이렇게 해서. 우리 둘다 죽는 곳이냐? 으흠흫. 우리 둘 다 죽는 곳이냐? 13마리만 죽여주면 돼요. 으아하하! 내가 14마리만 죽일 수 있을까? 어. 아무도 가능할 것 같은데. 으악. 뚝뚝. 다들 막 계속 이런 말만 사용해. 아니 이상해 모두다. 어.. 요즘.. 요즘 로블록스 유저들이 약간 좀.. 계속 같은 말만 해요 채팅하는 보단 그냥 홍보만 해요 홍보 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어? 오케이 와! 와! 잠깐만 아까 날 죽여버린 대가를 갚아주지! 동기들아 오케이 제가 더 줄게요! 으아아아아아아아 방금 나밖에 없었던 거 같아 어 그러게요 이거 님 쪽에.. 님 쪽에 아무도 없더라구요 아.. 내 거.. 일단 다 죽여버리고 으흐흐흐흐흐 아하아 으어어어 죽이.. 아 못죽였네? 아이고 저쪽은 난리났는데 이쪽이 그나마 평화롭다 그쵸 여러분? 지금부터 이쪽이 그나마 평화롭습니다 에라이! 저쪽이 troиров... 저쪽이 좀 몰려오는데 어엏 아이고 저오.. 금전무기 사용 하지맡시다 fifteen 하irit 1st 2st 2st 3st 어허헣 어 나 긁고있는놈아 아 나 피 진짜없다 나 피이 20놈아 일단, 일단 사람이 좀 많은데로 가야되겠다 아 진짜 금전부리를 또 바꾸는 보소 어 설마티비님! 절 따라오십쇼 어디서? 아 저희네 일단, 일단 좀비 죽이고 나가야되 일단 절 따라오세요 으음 절 따라오세요 어 뭐야 아 진짜 어디갔어? 여기 있잖아요 왼쪽에 어 오케이 가자 가자 네 오케이 아 뭐야 아 나 깼어 응 빨리와요 이쪽 이쪽이 이쪽이 그나마 좀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당장은 넵 아니야 그리였어 아아아아아아아아 일단 이 집에서 버텨야 돼 우리 그래 다 다 리스폰해 이제 사람들 리스폰했어 리스폰한 사람들 쪽으로 가 자 길을 뚫어줄게요 얼른 가세요 나 지금 가고있어 길 뚫지 않아도 돼 우리 그냥 여기있어 여기가 기지야 어 여기가 기지야 말그대로 말그대로 여기가 기지야 우리 여기 있어야돼 아 저기 나가서 죽는사람도 있어 뭐야 또 근저먹이 사야겠나 올라오는 애들 즉시 다 죽여 올라오는 애들 즉시 다 죽여 밑에서 막 쏴 올라오는 애들 즉시 다 죽여야돼 어 나 진짜 오케이 레벨 또 업했구요 아 나 레어로 어떻게 했어 어라 어라 우리 생존자분을 덤벼 우리 생존자분을 덤벼 어 나 그건 용서 못하지 에이님 저 그러다가 근저무기는 아닙니다 근저무기는 아닙니다 흠 절레절레 죽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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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리도 죽 아무리나 많이 죽여도 계속 늘어난 좁이들 에이 으아하아 근데 우리가 웅척 잡고있어요 그쵸? 아 우리 한 천마리 넘게 잡은거 같은데 하긴 몇킬 했어? 그러면 만 1879마리 우와 15879마리 아 안돼 저사람 죽었어 안돼 안돼 얘 또 죽네 다야 와아아아 오 절배대님 혼자 가지마세요 미안하 나 살아있어 난 살아 난 쌍쌍 살아 어후 와와와 진짜 몸이 와와와와와 나 P1이야 나 P1이야 사람들 있는데로 가세요 사람들 있는데로 가세요 오른쪽에 사람들 있어요 그쪽으로 가세요 여기요 저거 뭐하세요 내가 왕이야 흐흐흐 자잠만 아이고 어 다 다해봐 칼쌓아맞아 야 진짜 저해지 말라니까 응 그럼 친구로 맞아 응 아 진짜 또 같은 말만 해 이거 나 이거 채딩샷 보지 말아야되겠다 계속 같은 말만 해 쩌이 츄층아나 앓고 어 껐어요 오오 와 지금 50매이브야 어 50매이브 어 우리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는거다 왜 왜? 뭐야 방망이 들었다 얘 안돼! 안돼! 니 버텨려야 돼요... 아 와와와아아아~~ 망했죠? 저희 망했죠? 튀어 뭐해! 야 멍충아 튀어 튀어 오케이 지금 튀어야지 잘해요 그나마 그나마 잘 버텼어요 그나마 잘 버텼어요 끝내자 자 여기 위로 올라오세요 자 여러분 어떻게 재밌게 보셨습니까 좀비 완전 싹쓸했죠 우리 싹쓸했죠 안타깝게도 저희에게 한계가 있어서 결국은 죽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마어마했습니다 오랜만에 좀비 러시였어 엉첨 재밌었어요 오랜만에 좀비 러시였어 엉첨 재밌었어요 앞으로도 좌져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 양팔 이거 새놈들이다 이건